이 포즈에 반했습니다. 눈썹은 한 발 여긴 좋아서 비즈 조각한 어깨라인 꽤 맞췄어 나왔으갔으 턱 완전 턱 어 눌렀어 잘 배웠습니다 조피의 영각도를 만지는 느낌 끌적끌적한 느낌 이건 뭐지? 쟤는 뭐지?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포즈였어요 아니 왜 조용히 안하고 뭐하는데 약간 이런 더하면 정환이 형은 묵힐 것 같으니까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